이거 한 번 써볼까? 한 번에 써야지 한 번에 이렇게 굿 굿 이야 다 알았어 근데 별론데? 복돌도 돼? 어, 돼요? 그럼 뭐야? 복사 안 되는 게 뭐야? 복사 왜? 다 되는 거야 복사한텐 그녀는 페널티를 줘야지 너 죽었어 난 고개 들어 오케이 한 놈 가고 아이 비키는 게 어디 있어 얘는 전사야 아니면 마법사야? 야 잠깐 그렇지 그렇지 이야 얘 좋다 힐이 있네 자힐이 되네 완전 사기네 야 완전 좋네 힐 있는 게 어디 있어 사기지 … 죽겠어 죽겠다 야야야야야야 나 봤어 나 봤어 쟤 나 봤어 안돼 Penn 체인다니스닝 아이 마나가 없어 아아악 으아악 오케이 일어났어 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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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 으아악 커피는 맥시룸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되되데 딱 돼 딱 돼 어우야 어우야 또 가면 됐어 또 또 또 가면 됐어 내가 그래 봐야겠다 보자 보자 아니 안됐어 안 됐어 아까 전에 풀었어요 한번 야 서리 소환하자 일단 지금 생균이 없으니까 탱커 등장 아 서리몬 출발 오케이 굿 서리몬 짱 좋죠 불덩이로 가자 불화살로 아 여기 우리 편이잖아 야아 야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 그냥 서리를 꺼내 서리를 꺼내 그냥 그게 나아 뒤를 보증합시다 이야 나와라 그리고 불덩이로 한번 필살결초 출발 출발 용기부터 용겨있어 잠깐만 한 명 쟤네 인간형이죠 그럼 격분 써 격분 써 격분 먹히겠지 면역이야 거지같네 그러면은 면역이면은 평온해져라 평온 평온 면역이야 거지같네 평온도 안돼 그런거 어쩔 수 없지 이제 그럼 이제 최선을 다했어 아누스 밖에 오케이 어이 다 써야지 빅 데미집이 걸리나 뭐 해봐 뭐 해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음... 야 뭐하냐, 둘이. 뭐야, 또, 뭐 하는 거야? 왜 등을 보여줘. 왜 등짝을 보여주고 있어. 저리가, 쿠온이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체력이... 아직 얼마 없나? 이건 뭔데, 우리가 소원한 거야? 아냐? 우리 거야, 적이야? 저기지, 저. 날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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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없어 어 이거 왜이래 어 타이밍 좋고 타이밍 좋고요 멈춰 멈춰 거기서 어 미안해 오케이 좋아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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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잡 잘했어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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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럽게 죽었어 로브 부츠 로브를 줄까 안 예쁘네 이 루인은 더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너딩크에 대한 연구가 없을 것 같긴 한데 희스터리 다 얘네들은 얜 가보시지 저장 한번 하고 피칠갑이 되어있죠 으악 손 뚫렸어 너 이거 뭐 돌리는 건데 어떻게 하더라 왜 여긴 없지 이런 식이던가 음 룰이 있네 이게 맞나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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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이 맞아 아 아 저기 또 있네 얘네도 있네 불이 안 나 한번 더 아 아 아 아 아 근데 이거는 무슨 패턴인지 모르겠어 까먹었어요 까먹었어 나 다 까먹었어 나는 한 번 하면은 다 까먹어 깨면 되지 뭐 안 켜진 게 있네 어 얘가 안 켜졌네 마치 켜진 척 하고 있네 여기서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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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어 됐어 역시 원리는 모르겠다 그냥 됐어 반갑다 친구야 안녕 얼굴이 예뻐졌니 못생긴 건 좀 괜찮니 얼굴 좀 보여줄래 어이 머리 스타일 좀 어떻게 아 역시 너 여기 어 미안하다 내가 너 이쁘다 내가 한 명을 한 명을 한 명을 엘더 스크롤 뵙고 싶다 어 근데 너 그냥 보고서 내가 볼 수 없지 한 명 한 명 목소리는 참 아름다우신데 왜 갇혀있지 그것은 너무 어려워 그리고 내가 너의 믿을 수 없지 하지만 너의 모든 소식을 알고 싶으면 내 가족에게 돌아가자 집에 갈 수 있게 도와달라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오 내 가족은 솔리티드에 있는 서쪽의 작은 섬 그쪽에서 제 이름은 서라나 안녕하십니까 그것은 엘더 스크롤 네 그리고 제 이름은 이것은 너무 어려워 저는 정말 얘기할 수 없지 죄송합니다 네 네 엘더 스크롤 도와줬어 응 오케이 굿 마법사 정의해부 대다 끝났다 니넨 저 각오일 태어나는 거 아니야? 우와 예상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신나게 싸워라 신나게 싸워 이야 꽤 센가보네 어이 뭐야 돌진이야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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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나 말고 어어 나 말고 어디가 어디가 저기 어디야 저기 있다 체력 좀 채우죠 안 보여 앞이 너무 밝아 잡았나? 안 잡았나? 저기 싸우고 있네 가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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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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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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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말고 전마랑 싸우고 있어 어 안 맞았어 야 이거 저기가 더 빠르겠는데 쟤네가 뭐하는데 둘이 안 싸우냐 완전 멋이 하네 나를 어딨어 어딨어 보여야지 이게 어 잠깐잠깐 어 그렇지 그렇지 어이 못 봤네 죽은지도 몰랐네 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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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려쳐 저쪽 애들은 끝났나 보다 어이 피하네 이거 봐라 가자 도와주러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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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과거일이 날아가봐 날 보지 마시게 좋았어 끝나간다 끝나간다 어우 어디 여자한테 니 킥이야 쑥 피했어? 어 잡았구만 어어얘이 피곤하게 하고 있어 쓰리 법사 법사 셋이죠 데미지만큼은 모르겠다 전마들이 꽤 세니까 나는 빼야지 어디야 이쪽이다 아 저 여기서 가면 밝아지지? 오케이 템이 있나? 제가 엎하면 불덩이를 쏘세요 엎 엎 무슨 말이야 여기 기억난다 왜들 있어 4대1로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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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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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지마 어딨어 어 어 없었나 민망한걸 이걸 화면인가 여기 있다 임스윙이 성장하면 동료도 같이 성장할 겁니다 뭐 그런거 없나 레벨 레벨 제한 임마들 격분 멀리 뛰네 으흠 아 이거 진짜 격분같은거 볼트류줌 아니었으면 좋겠다 자 어디가냐 잡았다 숨어있네 숨어있네 어허 이 주제 너는 뭐야 너는 뭔데 거기 그렇게 멀쩡히 서있어 가자 마법대학에 엘프 여자도 괜찮습니다 소화나 할 줄 알아 아 그래요 나 지금 동료 이렇게 많은 적 처음이네 여기다 강아지만 있으면 한 번에 네 명까지 넣네 어둡죠 불 좀 켜줄게 놀아둬스자 최소한의 불 떨어져있어 넌 뭔데 이거나 먹어라 면역이네 면역이야 이거 맞고 야 칼질도 할 줄 알았어 세라나가 다 잡았습니까 남아있는게 없나 있을텐데 저기있다 좋아 좋아 와 어제랑은 확실히 다르다 야 진짜 어저는 눈물났는데 또 이 용언소리 어이구 형님 너무하네 너무하네 저장까지는 했구나 저장까지는 했구나 양심은 있네 으으읍 죽었나? 오케이 오케이 저 지나쳤고 여기도 있는데? 이건 뭐야? 깜깜에서 안 보이는데? 여기 있다. 돌아가세요~~ 마나 없어. 어어, 마나 없어.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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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마나 없어. 피해, 피해. 어, 또 있어. 비스턴이 많았습니다. 어서오세요. 체인 라이트닝. 아니, 마나 없어. 택도 없어, 택도 없어. 화끈하게 그냥. 다 터뜨려. 다 터져. 다 죽었으면 좋겠다. 슬슬 흐흠흠흠흠. 마나물량. 하차는. 하차는 가지고, 하차는 타. 야, 세라나 죽겠다. 이러다간. 어어오오오오 양손인 줄 알았네 기스팅한 게 데미지가 이게 더 나은가? 가봐 가봐 일단 가 있어봐 한 번 더 이걸 싸우고 있어 탱커가 필요할거야 아니 잠깐만 왜 얘네끼리 싸우지 알 수가 없네 소환이었구나 아 좋다 서리도 서리도 배워야겠다 근데 데미지가 잘 안들어가네 마나가 없어 마나가 없어 마나가 뭐야 뭐야 또 있어 뭔데 이거 세라나 용기를 좀 줄까 세라나한테 면역이네 오 잠깐x3 어 친구야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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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수윤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용기를 미리 주자 야 피하지마 이것도 마나야 면역이네 애초에 면역이네요 음 음 안돼 나 말고 어 안돼 죽음의 소리가 들려온다 죽을거같은 느낌이 등 뒤에서 오고있어 등 뒤에서 오고있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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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래 좀 죽어줄래? 죽어주면 안될까? 죽어주면 안될까? 죽아! 죽어왔! 아 은근히 오래 걸렸네 영원사운드 어? 아냐아냐 용원이 있어 나 안받았어 네 난 여긴 줄 알았어 소리가 들리길래 또 그정도는 잊어버려줘야지 나라고 할 수 있지 용원이 어딘지 헤매줘야지 그러지 않겠어? 나도 깨야지 열줘도 알았네 시간은 뭐지? 써볼까? 헌력 유출 쓰질 않은데 이런걸 드래곤 영원 아 해체 묶여진 시간? 이게 뭐지? 써볼까? 어? 어? 그동안 뭐가 되는 거야? 효과는 좋다 그거 같은데? 엑스벤에 나오는 킥실버 나가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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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